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지금 찍는다고? 지금? 아... 뒤돌아서 말하면 안 될까? 날씨도 좋은데... 그래, 뭐부터 말을 해야 되나? 우선 생각 좀 해보자. 그래... 2년 동안..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페퍼예요. 제가 이 집에 온 지 2년 조금 넘었네요. 지금은 이 주인을 만나 이렇게 편히 살고 있지만 원래 저도 길고양이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주인이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는 걸 제가 해주었지요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사람들이 좋아하는, 인간들이 좋아하는 뭐 지금 같은 경우도 가만히만 있어도 좋아하죠. 가만히만 있어요. 제 발등을 바라보고 모찌라고 놀려도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. 내 말이 모찌 같은가? 아무튼...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는 별거 없더라고요. 음... 예를 들면 물을 틀어놓으면 좋아하는죠. 뭐... 가끔 저도 재미는 있었어요. 항상 그렇지만 않아요. 근데 주인이 쳐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계속 하는 거죠. 물장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 안 한 척 하다가 저도 신기해서 물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. 뭐... 다 별다른 게 있겠어요. 제 삶이... 집사들이 좋아하면 저도 좋은 거고 좋은 거죠, 뭐. 그런데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? 아... 정말...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. 아... 아무튼간... 이렇게 좋아하는 척 하다가 집사가 딴 데로 가면 저도 그만둡니다. 그리고 가끔 뭐... 주인이 다른 고양이들이 좋아할 만한 법한 저는 아닙니다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꼬랑지 달린 막대기 같은 걸 흔들어주면 같이 놀아주거나 그러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끝! 그래서 뭐... 조금 놀아줬죠. 뭐 어쩔 수 없이. 너무 좋아하니까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죠.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저 집사들은 나한테 빠졌구나. 크크크. 뭐... 그래서 지금은 그날 이후로 이렇게 앉아있답니다. 아저씨 아저씨 왓 아저씨? 가끔 나한테 아저씨라 부르는 저 인간 남집사 짜증나요. 자기가 나이 더 많으면서...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하루는 옷방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남집사가 또 시비를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집사를 깔아뭉개죠. 흐흐흐흐 말로는 싫다고 해도 막상 올라가면 또 좋아하더라고요. 흑 내 매력에 빠져들어서 나올 수 없는 인간들. 흑 흑 흑 오늘 하루도 이렇게 편하니 마무리를 지울 수 있겠습니다. 다들 보셨죠? 제가 얼만큼 사랑받고 지내는지 그럼 오늘 이만 들어가 자보겠습니다. 굿나잇 아참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. 제가 지켜보겠습니다. 나 잘했어? 잘했지? 잘했다고 한번 해봐. 이제 끝난 거지? 나 이제 자도 되는 거야? 피곤해. 피곤해. 피곤하다고 나 잘 거야. 그만 찍어. 바이. 안녕하세요. 저는 키키예요. 저는 이 집에 온 지 12년이 넘었네요. 저는 12년 동안 이렇게 여집사한테 강제 뽀뽀를 당하고 있답니다. 살려주세요. 제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 부탁드려요. 안 그러면 계속 뽀뽀 당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키키페퍼 집사입니다.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 전의 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